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가 당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오늘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이 직접 수차례 전화에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과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허위 증언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의 요구를 받고 중압감을 느꼈냐는 질문에도 네 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가 출석한 상태로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